Life swings like a pendulum, backward and forward, between pain and boredom. 여기서 like는 마치 모모처럼, 마치 모모와 같이 이란 뜻을 지닌 유사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like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Pendulum의 진자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추를 뜻합니다. 그리고 backward and forward에서 ward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backward라고 하면 뒤쪽으로, 그리고 forward라고 하면 앞쪽으로라는 뜻이 되죠. 결론적으로 backward and forward의 앞뒤로 또는 전후로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의미를 살펴보면 Life swings, 삶은 왔다 갔다 합니다. Like a pendulum, 마치 진자처럼. Backward and forward, 앞뒤로라는 이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의 Between pain and boredom입니다. Pain은 고통을 말하죠. boredom은 지루함이나 권태를 뜻해요. 그리고 Between A and B라고 하면 A와 B 사이에서 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Between pain and boredom이라고 하면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 swings, 삶은 왔다 갔다 합니다. Like a pendulum, 마치 진자처럼. Backward and forward, 앞뒤로. Between pain and boredom,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따라서 이 문장은 살면 마치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